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기간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경기도는 산불 진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화에 나선 대원들. 전문 장비 사용 방법을 익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방염 텐트에 들어가는 연습도 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잔불을 정리해 확산을 막는 게 진화 대원의 주요 임무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나뭇잎과 같이 탈 것이 많은 산의 특성상 잔불 정리는 큰 불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낙엽 속에 밑에 있는 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불을 잡기 위해서 갈콜이나 삽으로 완전히 불씨를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다 불씨가 사라지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 진화 대원은 총 천여 명. 이들은 경기도 31개 시군 각 읍면동에서 대기하다 산불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이동해 불을 끕니다. 경기도는 올해 총 120회에 걸쳐 산불 방지 교육 훈련을 해 산불 진화 대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오는 11월에는 시군과 산불 진화 모의 합동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기도는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에 초점을 맞춰 2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산불 진화 헬기 20대, 산불 진화 인력 1,005명 등을 운영하고 진화 차량 장비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내 44건의 산불이 발생해 6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담뱃불이나 불법 소각 등인 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